으 으 으 방송 출연한다고 부끄럼 타기 시작하네요 음 어머니 좋죠 예 우리 엄마 잘 해주세요 새우는 이렇게 많이 뒤집어야 되나 노로 이렇게 붉어지네 뭐 소금 깔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나중에 불장 돼서 돈 많이 벌면 은 에 저걸로 먹어야지 저거 대하 진짜 어 저거 대하 먹어야 된 요거는 페루산 새우 어차피 근데 똑같애 똑같애 아 그래요 불장 돼 가지고 꼭 그렇게 먹도록 해봅시다 지금은 불장이 아니고 뭐 어떻게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으 홍합살이 들어간 미역국 이구요 어